오늘 점심 괜찮은데요? 그러게요. 웬일이래? 근데 저분 과장님 아니에요? 포스가 과장님 가셨어요? 어? 과장님! 안녕하세요! 직원 아닌데요? 여권 때러 왔는데요? 요즘 친구도 인사를 잘 안 하네. 왜 과장님이 인사를 안 하노? 과장님인지 민원인인지 몰라서 그럴 땐 모두 이렇게 다 인사하면 되잖아요. 우리 모두! 고고! 고고! 갈 때 인사해! 오늘 점심 괜찮은데요? 그러게요. 근데 저분 과장님 아니에요? 포스가 과장님인 것 같은데요? 둘이 일단 인사해 바로! 과장님! 안녕하세요! 직원 아닌데요? 여권 발급하러 왔는데요? 아! 여권 발급은 저쪽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 시민인가? 직원인가? 고문? 노! 누구에게나 인사하는 생활습관? 이! 눈치, 주지도, 보지도, 앉는 걸로! 우리 모두! 보고! 웃고! 밝게! 인사해! 뭐지? одна 남성enas 우리 쪽자 티ん 우리 bod monks